인형의 로블럭스 로블럭스 미호야 미호야 이 맵이 뭔지 알아? 나 알지 알지 여기 유명한 맵이잖아 이거 이거 이 괴물을 안단 말이야 아니 이 괴물은 몰라 이 괴물은 몰라 파피 플레이 타임 알지? 그래서 허기워기 마미롱 레그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괴물 인형인 박시브라는 괴물이야 박시브? 아아 엄청 무섭지 오 이빨 뭐야 선물 박스인데 눈은 초롱초롱해서 귀여운데 그러니까 엄청 무서워 그래서 오늘 이 박시브를 피해서 술래잡기를 할거야 내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박시브가 막 흩어져 있는데 이게 완전 허기허기 맵 아니야 오 진짜 똑같이 생겼다 여기에 수집판 상자를 가져오세 여기다가 상자를 25개를 찾으면 되는 것 같아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박시브가 왔어 잠깐만 잠깐만 이 목소리는 리아 아니야 리아가 박시브가 됐나 봐 어 mijn część 래요 래야 왜냐면ader 도망쳐 수영해서 나갈거이 와 박시브 봐 와 이게่어 넘잡으시다 나쁘지 않으럽다 여기다가 상대 넣고올게 여덟개 찾았다 뭐야 무서워 미호야 저 위에 시간 보이잖아 짜똥 그게 7시가 되면 게임이 끝난데 그전에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된다 알았어 왜왜 안 돼 안 돼 옆에다! 저기 봐봐! 저 손이 보여! 손이 보여! 한 명이 잡아만 죽었나 봐! 잡아만켰어! 박스가 좀 안 보이는데 우리 둘이 살아남은 거 같아! 미호야 우리 둘 밖에 없는 거 같아! 에이 설마... 살아남았겠지.. 미호야 내가 명당을 찾았어 이리로 와봐! 이쪽 뒤에! 이쪽 이쪽 있죠 이쪽이야 명당 찾았어 명당 거기에 숨으면 진짜 모르겠다 이 뒤에 가봐 어 앉아봐 앉아봐 나는 밝아서 보이지 않을까? 아니 딱 보니까 딱 쓰레기처럼 생긴 게 딱 쓰레기처럼 옆에 있어 야 너 어떻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아 미안해 아 그냥 그렇다는 거지 어 요맨아 큰일 났어 왜 못 나가 아이 설마 요맨아 진짜 쓰레기가 된 거야? 진짜 내가 쓰레기 걷져버렸어 점프하면 되지 않을까? 뭘 점프가 안돼 미안하다 내가 꼭 클리어 할게 어 알았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아 내가 이거 죽을게 둘 중 한 놈은 나한테 죽는다 어 내가 가야겠어 게임 끝났다 아 아니 이럴수가 내가 박시부가 된 것 같은데 네? 박시 박시? 어 울 소리 왜 저래 진짜 1차원적인 게 온다 박시부? 오? 부? 왜 저래? 왜 갑자기 귀여운 척해 박시뿌? 음? 히히 아핳하하하하 agency 엮여워 타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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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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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젤막 가는 게 어딨냐 역영 up 박 timing 박 massively Oh echo 왜 안 잡혀 HAVE 왜 안 잡혀 얘 왜 안 잡혀 완전 가까이 가야돼 아 뭐야 되게 못 타는 박시네 박시 박시 이 괴물 꽤나 착하잖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어 절대 도망칠수 없다 목소리 왜 저래 웃긴데 박스 안에 넣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들어주지 뭐 내가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는 정말 꿈만 같은 인이야 반미요 니 크리스마스 상자에서 김미야가 나오게 해주지 나는 그거 반송하면 되지 그런거 없다 반품한다고 반품하면 되지 무슨 쿠팡이냐 내가 빡씨빡씨부 뭐 친구야 안돼 빡씨빡씨부 어 잠깐만 나한테 오는거 같은데 방자에 넣어서 아주 끔찍한 선물로 만들어주지 아이들이 아무도 가지기 싫은 그런 선물로 말이야 여기 빡씨빡씨부 울음소리 이상해 거기 서랍 완전 누려 아니 박스 왜이렇게 느린거야 대기 아! 갑자기! 빡싯빡시분 숨어 있는가? 아깝다 아 놀래라 뭐 있을까요? 빡싯빡시분! 김니아를 잘 포장시켜서 화요네 집에 크리스마스로 선물하겠다 아앙? 안 돼!!! 박시빡시부!!! 제일 막기 싫은 사안부리 했는데 산타클래스 최악이야!!! 김니아는 아주 똥을 많이 싼다 이거 뭐야 박시빡시부!!! 친구야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박시빡시부 그래? 그러면은 이 친구만 남은 거 같은데? 무서워서 못 나오겠지? 박시빡시봉!!! 목소리 우렁찬 것 봐 아주 끔찍한 선물을 선사해 주지 약간 테일 테일아 하는 아름같은 박시빡시봉!!! 두 마리 연속? 숨어있다가? 숨어있다가 우면 맛있게 선물로 만들어 줘야겠다 없는 척, 바쁜 척 지우기 겁이 나서 안 나오는 거 같은데? 내가 직접 찾아가 줘야겠다 박시빡 sabe 오! 오! 박시빡시보! 오! 오오오오오오오!!!!! 이겼다! 나 왜 이렇게 잘해? 빡시빡시부? 자 어쨌든 이렇게 허기허기 세번째 인형괴물 빡시부를 플레이해봤습니다 로블록스에 이게 나올 줄 몰랐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시구요 그러면 빡시빡시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빡시빡시부의 하지마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